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셨나요? 사실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그 전에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시험이 많이 어렵게 나온 것은 아니었어서 시험치고 나서도 오답노트를 어느정도 하면 우리 학생들 괜찮네 다 이해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총평은 난이도 적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건 또 무엇이냐면 3월 모의고사님 통학과 화학이 또 같이 연계가 되죠. 통학과 고1 때 배웠던 통학과학 내에서 화학 부분과 3월에 배웠던 화학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은 반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완전 통학과학만 해당되는 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통학과학에서 배우고 화학원에서 배우고 수능까지 가는 이런 연계율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화학에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진짜 화학원 몰에 관한 그런 문제는 많이 어렵게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계율이나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들은 또 그 과거에 비해서는 계산 또 쉽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18번, 20번은 화학원에서 배우는 거고 19번은 고1 중화반응에서 배우는 것인데 모두 양적인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8번 같은 경우는 니은 선지가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국어적인 해석을 좀 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는 상대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어떻게 풀지? 내가 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풀어서 답은 나오고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답도 나와 근데 내가 푸는 게 맞나? 아니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불안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내 해설강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학과 고1 중화반응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화반응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야 사실 19번이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나름 과거에 나왔던 중화반응보다는 어렵게 나왔다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정도까지 해서 선생님 고2 화학 총평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해설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해설강의 하나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